감사합니다 뭐 봐? 유키즈 누구 나온다? 샤넬 미용실 샤넬 미용실? 아니 아니 괜찮아요 사장님은 괜찮아요 사장님은 괜찮아요 개 웃기네 벌써 바꿨네? 응 언제 바꿨어? 난 일주일 됐어 잘 나왔는데 오빠가 찢어준 거야 아 그래? 아 예상 좀 된다 어제 술 마셨어? 응 누구랑? 인철이다 말도 안 하는 거 술 맛이야 말 안 했나?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래 오늘 벌써 11년 됐네 뭐가? 오늘 우리 11주년이라고 시간 빠르네 그니까 그래서 그렇게 꾸밀고 온 거야? 나 이따 민지 만나기로 했어 이따 간다고? 한 9시쯤 그래도 11주년인데 민지 만나면 뭐라도 할래? 그래? 뭐 하지? 뭐 하지? 우리 작년 10주년 때 뭐 했지? 뭐야? 뭐 했지? 아 우리 남양주가서 파스타 먹었잖아 아니야 오빠 전날에 술 많이 먹어가지고 못 만났어 맞다 맞다 영화 볼까? 뭐? 스파이더맨 개봉했던데? 나 봤어 언제? 옆에 수진이랑 봤어 아 나 보고 싶었는데 볼만하던데? 뭐 하지? 밥 하나 더 시켜봐서 나눠 먹을래? 아니 아니 내 거 먹어 드럽게 먹었어 너무 드럽게 먹었대 아 이거 못 먹어 몰라 지금 배 아파 아 좀 땄잖아 생리할 때 된다 저희 17일이니까 생리할 때 1주일 남았는데? 몰라 좀 빨리 하려나 봐 괜찮아 이따 터지면 생리할 때 하나 사지네 가만 있을 수도 있어 두 개 있다 이젠 시켰어 오 나이스 우리 뭐 할 거 없어 그냥 방 잡고 쉴까? 너네 동네에 초콜릿 모터에 거기 가든지 아 머리카락 너무 많아 궁전 모터에 갈래 너? 거기 넷플릭스 안 되잖아 아 맞다 그래도 기념일인데 호텔 갈까? 뭐 쿠폰 나온 거 있는지 찾아봐 문화있다 나 여기로 약할게 응 그래 나 여기로 약할게 나 여기 살게 다 먹었어? 응 가자 오늘 우리 키스할까? 그냥 당황같아 응